와우 펠슨의 라이브 네 유럽 최고의 팀을 가리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이 결정났습니다 16강은 이제 두 팀씩 만나가지고 홈앤더어웨로 경기를 하게 될텐데 죽음의 조가 죽음의 대진이 짜여졌습니다 죽음의 대진 이러면 세 경기 정도가 정말 야 이거 저 대박이다 이런 경기가 좀 짜여졌는데 제가 지금 띄워놨습니다 일단 경기 8경기를 좀 말씀드리면 첫번째 경기 보르시아 뮤넹글라드 바우와 맨시티가 만났습니다 두번째 경기 라치오와 바리뮤넨이 만났구요 세번째 경기 꾸마 아트리코 마드리드와 칠시 만났고 네번째 경기 독일의 라이브치와 함께 리버풀 만났구요 다섯번째 경기 포르투와 유벤투스가 만났습니다 여섯번째 경기 바르셀로나와 파리생제르망이 만났구요 일곱번째 경기 세비아와 도르트문트가 만났습니다 여덟번째 마지막 경기는 아탈란타와 레알마드리드가 만났는데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죽음의 대진 어딜까요 16강 이번에 경기에서 자 첫번째 죽음의 대진 꾸마와 칠시입니다 네 이번에 조 1위로 올라온 팀들이 시드를 받았고 조 2위로 올라온 팀들이 시드를 못 받았습니다 언시드인데 언시드 조 2위로 올라온 팀들 중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왼쪽에 있는 팀들인데 언시드 조 2위로 올라온 팀 중에 가장 강한 팀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알레디 아틀래티코 마드리드가 꼽혔었는데 그 아틀래티코 마드리드가 첼시와 맞붙게 됐습니다 이게 죽음의 대진 첫번째이자 아마 가장 강력한 대진이 걸린 것이 아니냐 이게 좀 보여집니다 뭐 사실 심현의 감독의 이 아틀래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렬함을 갖고 있잖아요 특히나 그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원래 뭐 두 줄 수비 사사이로 유명했지만 이번 시즌은 공격까지도 상당히 잘하면서 폭발력을 막 더해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루이스 와레스 데려갖고 주황 펠릭스 이런 자원들과 함께 굉장히 좋은 공격력까지도 발휘하고 있고 또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물론 우승이라고 하는 건 못했지만 준우승만 세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준우승이 2016년때였는데 이렇게 어 사실 뭐 이 꼬마는 그냥 1위로 올라왔어도 되는 팀인데 2위로 올라오면서 조 1위로 올라온 7시와 만났습니다 7시는 그러 보니까 약간 램파드 감독과 시미오네 감독은 커리어가 이렇게 좀 갈리기도 하네요 시미오네 감독은 경험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 램파드 감독은 커리어를 출발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맞대결적인 측면도 재밌겠지만 7시 같은 경우도 만만치가 않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전력이 가장 안정되어 있다 어 선수 영입을 정말 잘했고 기존 전력과 새로운 전력들의 어떤 결합도 좀 잘 맞아 들어가고 있고 램파드 감독도 생각보다 굉장히 팀을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요 첼시가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제 2012년때 그때 디마테오 박명수 감독이 그때 그때 이제 우승을 했죠 그때가 아 그러고 보니까 드롭바와 램파드가 팀을 이끌면서 우승을 이끌었었는데 램파드 감독이 선수로 우승을 했던 거를 지도자로서는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좀 재밌을 것 같고 그 첼시가 이제 지난 시즌 때는 좀 아픔이 있었죠 첼시가 지난 시즌 때는 챔피언스 16강경에서 누구 만났나요 바이렛 뮤넷 만나가지고 너무 강한 팀 만나가지고 합계 1,2차전 합계 1대7로 크게 진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좀 만만치 않은 팀을 만났는데 그래도 첼시가 1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 1,2차전 2차전 홈을 경기를 홈에서 갔습니다 마무리를 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유리하긴 하는데 첼시가 지난 시즌 아픔을 떨쳐낼 수 있을지 일단 죽음의 조 죽음의 대진 첫 번째고요 죽음의 대진 두 번째 바로 네 번째 저기 4경기입니다 라이브치와 리버풀도 죽음의 대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어 뭐 라이브치 같은 경우도 나게스만 감독이 이끄면서 어 그러니까 여기는 황희찬 선수와 미나미노가 만나는데요 짤즈부르크에서 함께 뛰었던 두 선수가 만나게 되는데 황희찬 선수가 예전에 짤즈부르크 뛸 때 리버풀 상대를 반다이크에서 꿀놓고 막 이랬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상황은 좀 많이 다르긴 하는데 자 지금 라이브치 같은 경우도 어 이번이 이제 본선의 세 번째 올라온 건데 사실 그동안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라이브치는 돈이 확 들어가면서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긴 하는데 지난 시즌 때 무려 라이브치가 챔피언스 리그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파리에게 지긴 했지만 아마 지난 시즌 아탈란타와 더불어서 가장 돌풍을 일으켰던 팀 하면 바로 라이브치인데 그런 라이브치가 바로 지지난 시즌 우승팀인 리버풀을 만나게 됩니다 이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리버풀 오늘 같은 경우가 지난 시즌 16강 경기에서 그때도 죽음의 대진이었죠 제가 그 현장 직관했었는데 어 알레띠를 만났습니다 아텔리코 마드리드를 만나가지고 그때 16강에서 알레띠에게 지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클럽 감독의 축구 2019년에 우승을 차지했었고 우승을 리버풀이 어 무려 6번이나 했습니다 공동으로 지금 3번째로 많이 한 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예 리버풀도 지금 뭐 지금 토트넘과 함께 굉장히 선두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분데스리가에서의 선두권 프리미어리가의 선두권 이 팀들 라이브치와 리버풀 경기도 죽음의 대진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죽음의 대진 3번째 이제 저 6번째 6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와 파리 이 경기도 죽음의 대진이죠 야 이거는 또 네이마르 더비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네이마르가 뭐 발목 염자인데 이 경기는 이제 어 여러분들 16강은 이제 내년 2월에 제기되게 됩니다 일단 바르셀로나도 이게 조 2위를 참여하면서 시드를 못 받았어요 언시드 팀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그 아테리코마드리드와 더불어서 바르셀로나가 시드 누구랑 만나냐 이것도 관심이 없는데 파리를 만나게 되네요 파리 파리를 만나게 됐고 자 바르셀로나가 근데 이제 조금 뭐 그동안 이름값만 놓고 보면 엄청나죠 네 그쵸 바르셀로나가 아니 우승도 뭐 다섯 번이나 했죠 그 다음에 이번이 17시즌 연속 16강 진출이니까 이름값은 대단한데 근데 요거는 살짝 바르셀로나도 쉽지 않다라고 느껴지는게 쿠만감독 체제로 바뀌었고 메시가 그 이적 이슈에 휘말리면서 폼이 좋지가 않아요 네 바르셀로나가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파리를 만나는건 조금 부담이 클 것 같다 바르셀로나가 그리고 또 챔피스에서 우승한 것도 2015년이 마지막이에요 최근에는 사실 아주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강력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그러지 못한 데다가 최근에 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파리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결승 진출팀입니다 결승에 올라가서 바이렛 위넬에게 지긴 했지만 지난 시즌 준우승 차지한게 파리의 역대 챔피언스 최고 기록이에요 그리고 파리 역시도 9시즌 연속 16강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나 뭐 그 지금 파리나 챔피언스 리그에서 쭉 올라오는건 맞죠 근데 이제 파리같은 경우도 아 여기는 그러니까 고민 덕이네 파리도 고민이 있는게 수비 쪽에 좀 부상이 많고 최근에 네이마르도 좀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파리도 지금 아주 풀핏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서로가 어떤 약점 물론 이게 내년엔 제기되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서로 약점을 잘 커버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죽음의 대진까지는 아니지만 요것도 정말 까다롭다 진짜 요거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는게 뭐냐면 저 마지막 여덟 번째 경기 아탈란타와 레알마드리드 요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레알마드리드가 승부처에서는 기가 막히게 지단 감독이 지금 끌어올려주고 있죠 레알마드리드가 이번에 조별리그 때도 와 진짜 어려웠잖아요 탈락 위기까지 갔다가 마지막 경기에서 이기면서 이제 1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레알이 올 시즌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큼 잘 추스릴 것이냐 하지만 저는 이제 레알은 아까도 얘기했던 두가지 하나는 지단 감독의 어떤 승부처에서의 승부수들 항상 보면 중요한 경기에서 이겨내요 지단 감독은 이거 두 번째는 챔스 DNA 레알이 챔스 역사에서 13번 가장 많이 우승을 차지한 팀입니다 네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음 어 레알은 최근에 24시즌 연속 16강 이상 진출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면 정말 챔스 DNA가 제대로 있다고 좀 봐야 되는데 근데 레알 제가 이렇게만 보면 어! 레알이 좀 압도적이네요 아탈란타는 지난 시즌 본선 처음으로 와서 8강 돌풍을 일으키긴 했지만 에이 그래도 레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알이 최근에 두 시즌 동안에는요 16강에서 졌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레알이 최근 챔스 두 번에서는 16강에서 떨어진 거 지지난 시즌 때는 아약스에게 졌고요 지난 시즌 때는 맨시태에게 져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까다로운 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예예 그래서 아탈란타도 가스페리니 감독에 물론 가스페리니 감독이 지난 시즌 완전 닫공하다가 올 시즌 초반에는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약간 좀 왔다 갔다 기복이 있긴 있는데 여기도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 몰아칠 때가 대박이기 때문에 이 아탈란타와 레알 경기도 준 죽음의 대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래도 약간 좀 꿀조다 예 약간 꿀빨았다 이런 거는 유벤투스 포르투가 포르투갈 팀 중에는 유일하게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지금 콘세이상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포르투갈 리그에서도 지금 선두는 아닙니다 한 3위 정도권으로 좀 쳐져 있고 사실 포르투의 영광은 무리누 감독 시절대죠 무리누 감독이 이끌면서 2004년에 챔스 우승을까지 끌어갔었는데 그 이외에는 그렇게까지 물론 뭐 벤피카나 포르투는 올라오게 되면 항상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유벤투스를 홈앤드 어웨이 경기에서 넘어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꿀빨았다 이런 느낌이고 또 하나가 저기 바이리 뮤넨도 그렇습니다 라치오가 인자기 감독 부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챔스 챔스 본선에 올라온 팀이에요 라치오가 좀 끈끈한 맛은 있는데 일단 챔스도 오래간만에 올라왔어요 2007-2008 시즌 이후에 본선에 올라온 거니까 오래간만에 올라왔는데 아이고 디페딩 챔피언 바이리 뮤넨을 만나버렸네요 뮤넨 자체가 너무 세죠 일단 근데 나 지금 흐름 자체도 좋기 때문에 물론 뭐 뮤넨도 올 시즌 갑자기 어떤 경기는 좀 꺾이고 뭐 이런게 있긴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강한 전력이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기도 약간 꿀조어 같은 느낌이 있고요 저는 메인 시트도 괜찮다고 봐요 사실 보르시아 뮤넨글라드 바흐가 그 조별리그 때 좋은 결과도 좀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레알에게 밀려가지고 2위로 올라왔는데 경기력이 아주 좋았냐라고 놓고 보면 그러진 않아요 사실 쭉 꾸준하게 지켜보면 뮤넨글라드 바흐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봐서는 시티는 그래도 잘 걸렸던 것 같아요 잘 걸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뮤넨글라드 바흐 같은 경우는요 어 예전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가 개선되기 전에 개편되기 전에는 1977년에는 준우승을 차지한 적은 있는데 어 9.2 9.3 시즌처럼 개편된 다음에는 원래 그동안은 조별리그 두 번 올라온 게 전부였다가 이번에 개편되고 이후는 처음으로 16강에 올라온 겁니다 그런 룩으로 봤을 때 맨시티의 상대가 되긴 좀 어렵다 맨시티는 어쩌면 지금 챔스에서 우승 한번 노리고 노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동안은 시티 역사의 최고는 4강이었는데 이런 어떤 간절함이 좀 있기 때문에 요조도 시티에 좀 유리할 것 같다 이런 거고 세비아하고 도르트문트 저기도 여기는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진다고 보니 어렵겠네요 세비아 같은 세비아는 저런 거 일단 감독이 훌륭해요 로페텍이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세비아는 사실 유로파리그에서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오긴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챔스에서는 아주 그렇게 강렬함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유로파 깡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챔스는 지금 3시즌만에 본선에 올라온 거고요 챔스는 2018년 때가 8강이 최고입니다 그런 게 있고 반면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아 그때 클록 감독이 이끌 때 그때 준우승 했죠 준우승 바이런 뮤넬에게 져가지고 클록 감독이 이끌 때 레반도프스키와 함께 준우승을 차지했었고 근데 이제 여기는 객관적인 전력은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세비아 같은 경우는 로페테이 감독이 훌륭하다고 했는데 도르트문트가 파브르 감독이 경질됐네요 그래서 지금 대행체조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뭐 선수야 우리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감독이 얼만큼 안정감을 좀 가져가면서 가져갈 거냐 요게 변수가 좀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대진 3개 꾸마와 첼시 라이브치와 리버풀 바르셀로나와 파리 그 다음에 준 죽음의 대진 아탈란타와 레알 그 다음에 약간 까다로울 조 세비아와 도르트문트 약간 꿀빤조라고 할 수 있는 맨시티와 뮌앵글라드 마흐 바이러 뮌앵글 라치오 유벤투스와 포르투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16강은요 내년 2월 현지시간으로 16일 17일 이제 재개되게 됩니다 어느 팀이 홈앤드어웨이 승부해서 또 이겨가지고 8강에 올라갈지 내년 2월에 여러분들 함께 또 지켜보시죠 어?